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원단 말씀에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취협도 내다보지 못하는 모든 것이 불근명한 불확실성을 넘어서 초불확실성 참 발음이 어려운데요 초불확실성 시대에 이렇게 살고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대교사역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교구 성도님들 지금 뭐로 보고 있느냐 줌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구 성도님들은 지난 1년간 비대면으로 계속 이렇게 가운데 있었고 또 이번에 대교구장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매번 이제 줌으로 저 볼 때마다 목사님 이제는 정말 현장에서 빨리 보고 싶어요 또는 온라인으로 보는 것도 좋고 줌으로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들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런 말씀에 저는 이제 기대 반 그리고 제 예측 반 해가지고 뭐라고 인사드리냐 우리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지가 매주 매주 지금 오고 몇 주째 오고 있습니다 한 7주 8주 그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사그라들만 하면 또 올라가고 어제까지 사그라들었는데 오늘 또 올라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는 진짜 조만간 잡혀지고 현장에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내일이면 갈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면 갈 수 있을 것 같았던 제 예상은 진짜 번번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는 모르겠다 정말 이제 다음 주에 봐요 뭐 곧 봐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머지않아 곧 대면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걸 저는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 고백하고자 합니다 우리 머지않아 곧 현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한 취업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디를 와서 앉아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뭘 붙잡으시냐 자꾸 깨지는 내 예상, 내 예측 말고요 또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이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소리 말고 영영이 서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화를 보면 어떤 등이 있었냐 이 발목에 매는 작은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말하는 등이 바로 그 등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몇 천 년 전입니까? 3천 년 전 3천 년 전 이스라엘 길 그 밤길, 그 광약길에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혹시 내 걸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뭔가 장애물이 있지는 않을까 뭔가 함정이 있지는 않을까 하며 어떻게 걸었을까요? 조심조심 걷되 그 내 발에 맨 그 조그만 등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모든 마음을 다해 간절히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라?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과 그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나 문제를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겠습니까? 또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삼아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어디를 방향 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디 이 모든 것이 달려 있느냐? 바로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은 여러분은 누구인가? 이걸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것인지 이 영적인 정체성에 따라 역시 그건 역시 올바른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진 대로 또 그 영적 자세가 올바르게 갖추어진 대로 뭐가 오느냐? 응답이 온다라는 거죠 그대로 응답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 하늘 옆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돌아가신 그 걸음 가운데 뭐 붙잡고 갈까요? 그렇지 내가 바로 이런 영적인 신분이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세 주셨지 마저 내일도 나는 나의 신분에 맞게 내 계신 권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보금 안에서 붙잡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뭐 붙잡고 갈까요? 영적인 정체성이요 특별히 이번 주 주일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답을 주는 인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의 문제에 급급하며 살아가고 거기에 완전히 메워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에 일이 처이고 절이 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미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붙잡고 그걸 믿고 누구를 넘어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누구다?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아무런 해답 없는 방황하는 그 현장 가운데 유일성의 복음으로 답을 주는 신분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장은 이 답을 주는 인생이라는 정체성 가진 우리의 뭘 기다리느냐 말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복음 가진 그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담긴 그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말 한마디로 그들의 영혼은 자신들이 살아날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거죠 이 전도자의 정체성 가지고 문제와 사건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누리는 가운데 그 기쁨과 감격을 인생의 빈들에 있는 자들에게 전달하시는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시기를 그런 체험하는 237 치유 서미스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정체성이 또 무엇이냐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처음 나타나는데 그때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의 성도들을 1년간 가르치면서 그때 주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 안디옥교의 사람들을 보고 붙여준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뜻으로 그리스도에 소유가 된 사람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호칭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된 호칭인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전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권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호칭이다라는 것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불려지는 은혜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라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안디옥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졌고 그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야마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구르네, 구브로 몇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디옥까지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에 15개 나라에서 모여들어서 왔다가 마가 다락방에 일어난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으며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선물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가치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가운데 뭐라고 정했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중에 무엇이 일어났느냐? 스대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큰 박해가 일어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를 떠나고 사마리아로 여기저기로 막 밀려가는 가운데 어디까지 가느냐? 수리아, 시리아 땅에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 무슨 말이냐? 항상 그들은 항상 이 복음을 말했다는 겁니다 늘 그렇게 하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않았었고 그런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가운데 이방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소문이 어디까지 또 내려갔느냐? 예루살렘 교회까지 내려가서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중요한 일꾼을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자 하였죠 그렇게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 보니 그 이방인 선도들이 모여서 예수의 복음을 찬미하고 증거하는 것을 보며 아, 하나님의 역사신 큰 은혜가 여기 임하였구나 보고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며 권면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뭐라 하셨습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굳센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어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만을 의지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았던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기초가 되었던 거죠 무엇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붙어 있는 그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함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창조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신 우리의 영적 정상의 상태라는 거죠 어떤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그리고 오늘도 다시금 굳게 붙잡아야 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구인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의 현장을 세상에서 살아내다 보면 그렇게 살다 오다 보면 직장에서 현장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지내는 가운데 그들의 사상을 접하게 되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같이 향유하게 되고 그들의 기준에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뭐하냐? 젖어든다는 거죠 그 말이, 그 기준이, 그 문화가 우리에게 자꾸 젖어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점점점점점 희미해져가고 우리가 우리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지 잊어버린 채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 때 직장생활 하다 보면 맨날 뭐랑 싸우냐? 숫자, 실적, 이익 그것만 계속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낼까?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씨름하다가 하루 종일 진짜 밥 먹고 들어와서 일하다가 숨 쉴 등도 없고 정말 밖의 바람 쐬 다른 제 직장 동료들은 담배라도 피러 나가는데 저는 담배도 안 피거든요 담배도 안 피니까 저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만 해요 그러다가 진짜 하루 끝나고 오면 와서 칼퇴하고 오면 좋은데 칼퇴합니까? 아니요, 야근하거든요 8시, 9시 야근하니까 또 수고했다고 밥 사주네요 밥만 사줍니까? 술도 사줘요 술은 안 먹죠 끝나고 회식 다 끝날 때까지 뒤집거리 다 하고 보내드리고 택시 타고 오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고 그러면 진짜 그렇게 하루 가는데 마지막 때쯤 되면 내가 누구인지 여긴 어디인지 그 영적인 정체성 진짜 어디 가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뭐하고 왔나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 기가 막히게 3일째 되는 날 5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도 주시냐 예배도 주십니까? 아니요 우리 여기 공동체처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지역에서는 지역 모임 사육자 모임 구역 모임 청년대학들은 순모임 훈련 예배 여러 가지들이 계속 함께 공동체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또 더 좋은 건 뭐냐 저 땐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한 십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어떠냐 유튜브로 줌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어디서나 언제나 항상 말씀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말씀에 접속하셔서 뭘 들으시냐 내가 누구인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풀타임 사역자다 여러분 목사만 풀타임 사역자인 것 같으시죠? 전우사님만 풀타임 사역자 같죠? 아니요 여러분도 풀타임 사역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일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신앙인처럼 살고 어느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살다가 또 어느 때는 부신자처럼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풀타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여러분의 정체성 말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되새기는 여러분의 정체성 말고 말씀을 통해 확정하시는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로 3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 마음을요 교회된 여러분의 마음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는 그 기쁨의 교제가 그 생명의 축제가 지금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그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여러분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인해서 모와 인결되어집니까 이삼질 영적 통신망이 저 보호자의 배경 보호자의 축복과 항상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또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리고 하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채우시며 친히 돌보시는 것이 바로 그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보장으로 이 모든 말씀의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시되 영원히 함께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삶 오직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말미야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로말미야마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다 결국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약속하신 그 근원의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이미 회복되어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스도 예수하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 때문에 지치고 무너지는 듯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지치고 고대서 주저앉고 싶어지는 몸의 컨디션 육신의 컨디션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업다운합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따가 또 다릅니다 그 굴곡 때문에 마치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 들 겁니다 그 느낌에 속지 마시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뭐하려고 그러냐 다른 것 붙잡으려고 해요 자꾸 틀린 것 붙잡으려고 합니다 자꾸 실패할 것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올바른 것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입니까 나는 원래 이래 원래 나는 이렇게 연약해 원래 나는 이렇게 부족해 너는 원래 그랬어 너 원래 그 정도야 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모든 말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존귀한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약속의 자녀다 너는 나의 형상 닮은 나의 아름다운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능력도 없습니까 배경도 없습니까 경험도 없습니까 그마저 자신감도 어디 갔습니까 그거 말고요 그것 같은 나 바라보지 마시고 237 보호자의 축복과 권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처 내 문제 내 걱정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거기에 자꾸 눈 돌리지 마십시오 뭐에 얽매일까요 뭐에 매여 살아갈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매여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그 어떤 상태와도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모든 걸음가운데 임하였으며 그 성령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보혜사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십니까 약속 붙잡고 누리십시오 약속 붙잡고 믿으십시오 약속 붙잡고 고백하십시오 어떻게 누릴까요 에베소 3장 6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 붙잡고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그리스도의 충분하심 그리스도의 모든 것 되어지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날마다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항상 고백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시간마다 고백하는 바입니다 제가 제 아기에게도 항상 고백하게 만드는 말이 뭐냐 제가 항상 어린이집 등원시켜주거든요 내리기 전에 딱 그 문앞에서 안고 고백하게 해요 서유라 너는 누구? 하면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 그래 서유라 그럼 예수님이 너와? 하면 함께 라고 고백해요 마지막으로 서유라 너는 시대 살릴? 하면 랩런트 그럽니다 이 세 가지 모여 영적 정체성 여러분도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뭐를요? 영적 정체성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하루에 세 번이든 무시로든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1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바나와 바오리 안디옥계의 성도들을 1년간 가르치는 가운데 그들을 제자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그 말씀들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불같이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즉 138 5직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서 있어라 굳게 마음을 굳게 하여 항상 그 안에 서 있어라 라고 건면했고 그 비밀을 굳게 붙잡은 제자들을 보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안디옥에 사는 다른 부신자들이 안디옥에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항상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들은 항상 예수만 따라가 그러니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부신자였던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또 안디옥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졌고 인정할 만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세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더라 오직 예수님만 따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진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나를 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생활 나의 말 나의 가치관 내가 추구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불러주는 칭호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 너희는 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냐 너희는 왜 세상과 기준에 따르지 않냐 라고 말하는 일종의 야유 일종의 조롱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우리의 삶을 인정받는 일종의 칭찬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묘가 되냐 증거, 표증, 표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나 불리움을 받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알게 됩니다 누가? 세상이 세상이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중심보시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이 듣는 것처럼 많은 새가족들이 와서 간증할 때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100이면 8, 9는 뭐라 합니까? 나를 인도한 이 사람이 희한하게 교회에 다니더니요 희한하게 예수 믿더니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원래는 다 달랐는데 사람 참 바뀌더니 나한테 같이 교회 가자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바뀐 사람을 보고 오게 됐습니다 뭘 보고 왔다구요? 바뀌어진 모습을 보고 오게 됐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듣게 되죠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디엘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는 그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도 하지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듣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게 되어지며 그 믿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읽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까 제가 참 들으면서 계속 묵상되어지는 단어였는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진열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진열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열장이 무엇입니까? 지나다닌 사람들에게 또는 가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앞에 투명한 유리창을 대고 이 물건이나 이 상품에 대해서 보여주고 선보이는 게 바로 진열장이죠 그것처럼 세상에 그 누구든지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투명하게 쳐다보고는 들여다보고는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아 저 사람들은 고금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또 저 사람은 늘 우리가 보던 그 사람인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를 보고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드시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질문할 겁니다 뭘 질문하느냐 어떻게 너희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느냐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느냐라고 여러분에게 묻게 된다라는 거죠 그 물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대답입니다 와서 봐라 내 삶을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업을 보고 내 일을 보고 내 말을 보고 내 가치관을 보고 와서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와서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와서 봐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와서 보라라고 실제로 살아가고 실제로 살아내고 실제로 보여주는 진열장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으로 살아내라 보여줘라 라고 하니까 오해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공로를 쌓아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착하게 사셔야죠 물론 선한 일을 하셔야죠 물론 공로 쌓아야죠 근데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 소이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누구를 닮아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인도의 그 간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는 인정한다 존경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더 그리스도는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높은 곳을 버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극류를 날마다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섬기는 그 자리로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마땅히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자, 부한 자 능력 있는 자와도 함께 하셨지만 그것보다도 영적으로 아픈 자 영적으로 병든 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가서 거기서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두 눈이 향하고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참혹한 땅에 나의 두 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목사님이 고백하시죠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처럼 살아갈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영원히 온 세상 만물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봉 사장에 보면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에 치이고 누구에게 말도 꺼내지 못하는 그 고민과 갈등 속에 있었던 한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라는 한 사내를 만나고 그로부터 참된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버립니까? 자기의 삶의 전부였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요한봉 4장 29절에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진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알았다 예수가 세상의 구주심을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참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는 지금도 우리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예수가 세상의 구주되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이런 메시지를 정리하다 보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이런 질문 듭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 그렇게 그렇게 살고 그냥 저냥 살면 안 될까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저는 항상 그런 질문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되시죠? 저는 듭니다 진짜 할게 치열하게 살아야 돼? 라는 것들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 하시는 고백이 무엇이었냐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다가 마지막에 썼던 고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최선을 다하셨듯이 나 역시 그리스도께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머물러 가만히 계셨어도 됐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모든 사망과 저주를 친히 꺾고 부활하사 지금 나에게로 오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내 안에서 일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말씀을 열심을 다하여 이루어 가신다면 나 역시 오늘 부족할지라도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의 삶을 들일 수 있다면 그거면 됐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깊어진 삶을 죽게란 마커스 팀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죽게 드리네 라는 고백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붙잡고 그 은혜로 살아되는 믿음으로 살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명예를 지켜가며 우리의 삶을 죽게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 삶을 누굴게요? 예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237나라 보그마에 사용하신다면 그걸로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거고 최고로 축복된 것입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몇몇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랩뉴트 사역하다가 교구 사역하시니까 뭐가 달라요? 라고 지나가시면서 물으시더라고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어디를 가든지 랩뉴트를 만나든 성도님을 만나든 복음 전하는 사역이니까 똑같은데 아무래도 교구에서 만나 뵙게 되는 그 성도님들의 삶이 랩뉴트들의 어떤 삶보다 조금 더 치열하고 조금 더 실제적이고 조금 더 현실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삶을 제가 마주할 때마다 감사한 건 한 분 한 분 고백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고백들인 거예요 본당 헌당에 동참하신 수많은 성도님들의 간증들 매주마다 저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합니다라는 고백들 또는 어떤 한 권사님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며 동참하시는 권사님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이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미리 고백하면서 미리 드리는 그런 것들도 봤습니다 본당 헌당뿐만이 아니라 일은일 교회와 공답에 어떻게 해서든 동참하려고 새가족은 새가족이 계속 더 마음을 담아서 동참하려고 하시는 것들 훈련의 자리에 또 우리 작년에 보았던 것처럼 2, 3, 7 선교 여정에 어떻게 교회가 동참했는지 볼 때마다 알잖아요 뻔히 이분의 상황 아는데 뻔히 이분의 현실 아는데 뻔히 이분의 상태와 그 경제 모르지 않는데 그 고백의 무게감이 저한테 너무나 다르게 느껴지고 너무나 무겁게 다가오고 그 중심을 마주할 때마다 그 간증드는 저 역시 제 마음에 감사가 넘쳐난다면 이런 모습들이 안비옥교의 성도들처럼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인이라 칭언받는 삶의 모습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비록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라서 직계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모이기가 쉽지 않죠 어떤 한 장모님이 설 인사를 저한테 전화 오시면서 어떻게 이번에 가족들 오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면 감사하고 오지 않아도 어쩔 수 없고 하시는데 그 마음속에 그래도 비록 법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라는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우리 마음에 가서 영적 싸움도 막 싸우고 흑암도 꺾고 오랜만에 만난 친지, 친척, 언니, 오빠들에게 복음 선포하고 할 텐데 모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 세계로 연결되어지는 237 영적 통신망의 영적 파수꾼입니다 이걸 붙잡으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시며 주의 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복음을 미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향해 가족을 향해 친지를 향해 복음을 미리 선포하시고 미리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역력을 입혀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